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력 아쉬운 강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김치나 이런 와인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뭐 메이저 브랜드들은 모든 재료들이 다 국내산이에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김치는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김치 그 국내산 재료로만 먹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사실 다른 음식은 근데도 그래요 이게 그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음식은 대중적으로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와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시장들이 다 그래요 자동차를 독일이 왜 잘 만들겠어요 독일 국민들 자체가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이제 기저에 깔린 그런 소비자들의 수준이 되게 높으면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그 니즈에 맞춰서 무언걸 만들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몇 개월만에 2개월만에 4개월만에 3개월만에 6개월만에 이렇게 개발자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쪽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곳들은 차라리 어설픈 사람들이 안 끼는데 이쪽은 수요는 폭발하는데 자격증도 없다 보니까 어중이떠중이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왜 자격증으로 둬서 막았겠어요 어중이떠중이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공부 이상이 된 사람들을 공인중개사로 쓰겠다 이게 기저에 깔린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수염이 어려워지잖아요 사실 코딩 같은 경우도 그래야 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죠 물론 자격증으로 무언가를 막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시장이니까 제가 더 좋아하죠 그럼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크다는 거 그리고 개발자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쪽은 지금 이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한 사람에게 대우가 유난히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뭐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 당근마켓은 이제 초복 6,500까지 끌어올렸대요 쿠팡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아마 더 많이 투자를 받고 어디 뭐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개발자들이 많아지면 이 회사는 기술력이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이런 식의 구조가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들 속이는 게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학원을 참 많이 다녀서 봤는데 많이 속았어요 저 병특 구해준다고 무조건 오라고 했던 지금도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엄청 큰 학원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병특을 알아보다가 그래도 뭐 그 우연히 알아보다가 그 학원 강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사원인데 문제는 얘네는 강사 전문 그나마 강사가 상담을 해주면 내가 말도 안 하겠는데 강사가 상담하지 않아요 구조가 딱 이렇게 생겼어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강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둘이 구하는 메커니즘이 아예 달라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서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든 블로그를 만들든 막 블로그를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돈 들여서 어디에 광고를 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아니면 뭐 게시물을 올리든 막 이렇게 막 다 해요 그렇게 다 겁나 올린 다음에 겁나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영업을 해서 데려오면 실제 강사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이 강사를 어디서 그냥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완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이 영업에 있는 사람들이 IT 전문가일까? 아니에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빨 까는 거야 그냥 소위 이빨 까는 그런 스타일로 근데 쥐뿔도 몰라요 쥐뿔도 모르는데 다 된대 병특도 된대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 강사보다 훨씬 잘했거든 내가 스물두 살 스물세 살 때니까 난 경력이 좀 있었거든 병특... 병특 무조건 된대 그래가지고 들어갔지 들어가서 뻔히 아는 거 다시 다 배웠거든 자바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들었어 아주 뻔히 아는 수업을 다 듣고 강사를 그 영업사한테 전화했지 이거 다 들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리기도 했고 그랬더니 한 얘기가 그제서야 학교를 처음 물어보는 거야 어떤 학교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퇴 전이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랬더니 학교 때문에 힘들겠는데 뭐 이 지랄해요 자기 이제 영업 한 커미션 다 떨어지고 제가 이제 환불을 해도 돈을 못 받은 상황이니까 수업을 다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한데 계약서에 그런 걸 명시를 하는 게 맞는데 정말 그런 양아치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대부분 되게 순진하고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해봤던 그런 뭐 문학이나 문학 아니면 과학, 수학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부모님 세대도 많이 경험을 해본 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생님이 잘한다 못한다 객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적이 향상된다 이런 게 이제 아주 그 학원이 잘한다라는 핵심이잖아요 좋은 학교를 서울대 많이 보낸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연봉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현업개발자들이 감히? 감히? 니들이?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어? 이러면서 없는 얘기 많이 하고 완전 타진료 시즌2였는데 그렇게 많이 당했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학원이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취업학원이고 고연봉으로 많이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난히 미움을 많이 샀죠 워낙 제일 고연봉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기준에는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에요 좀 합리적인 사회는 아닌 거죠 근데 세상엔 참 이기적이고 자기네들 용심난다고 누구한테 악플 달고 그래서 연예인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한 세상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학원을 만들게 된 이유도 이런 소비자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알려주면서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게 팀노바예요 소비자가 일단 더 까다로워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현업 개발자들조차 고연봉 받으니까 우리 까내리기 바쁘잖아요 근데 고연봉이 사람이 돈에 있어서 가장 정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돈 쓸 때 이성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사야지 이런 경우 없어요 내가 소중하게 모은 돈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은 아주 원초적인 그런 욕구를 기반으로 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리 어차피 팀노바 애들 뽑을 돈도 그 돈도 주지도 않는 회사나 그리고 심지어 팀노바에서 교육받는 친구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개발자들은 그냥 무조건 가지마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제대로 고연봉을 받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되게 싫은 것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돈 많이 받으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곳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있어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그냥 살아온 인생인데 그리고 본인이 더 경력이 많은데 우리 신입개발자들이 고연봉 받는 게 왜 그렇게 싫을까 검색해보면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인지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냥 일단은 나보다 많이 받는 게 싫은 거야 근데 그건 본인의 문제지 이제 열심히 해서 고연봉 받는 친구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저는 증명을 늘 해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었냐? 아니에요 팁노바 이유로 학원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요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팁노바에 대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지표나 이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팁노바와 관련된 이렇게 뭐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막 저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이 인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인증하는 과정들을 본 사람들은 그 학원의 아웃풋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들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 나름대로 이 교육업계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그런 키워드나 마케팅 키워드나 이런 거를 씀으로 해서 그 어? 진짜 학원들도 연봉 수준을 공개하는구나 이런 인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까다롭게 시장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커뮤니티 개발자들에 두드려 맞고 끝나긴 했는데 뭐 어쩌겠어 그게 참 아직까지는 국민성이 그렇게 좀 광적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뭔가 아직 팩트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까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슬프죠 뭐 그런 거에서 어쨌든 전 나름대로 이제 제 의견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무언가를 보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발을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강사들이 실력이 많이 별로 안 오르냐면 대부분 축구 감독이나 코치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도 본인이 좀 잘한 다음에 코치나 감독이나 이런 이렇게 한 사람이랑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강사를 대충대충 시작했던 사람들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근본 자꾸 회피하고 회사 가서 배우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자기도 몰라서 그래요 깊이 있게 작업을 해본 적이 없으면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업 개발자가 오든 나름대로 그런 개발자들이 오든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현업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해서 진짜 뭐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해도 많이 답변해 준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어느 정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외고수 개발자도 풀발기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내가 강의한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을 막 잡아내려고 장난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적해서 틀렸던 거 틀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3시간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 하다가 용어가 잘못 나간 게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유닉스랑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유닉스 강의를 하면서 그 유닉스 만든 사람이랑 시연어 만든 사람이랑 동일인이다 유닉스 커널 부분에서 아 유닉스 방금처럼 이렇게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유닉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리눅스라고 얘기를 잘못 이렇게 한번 나간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유일하게? 그거는 이제 제가 바로 정정 댓글을 달았죠 그때 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내가 이걸 인지할 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 정도도 모르면 바보지 리눅스 토발지가 맞는 걸 모를 수가 없고 이거는 초보자들도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간 거예요 왜냐면 리눅스가 유닉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지 근데 유닉스에 대해선 이미 2년 전에 이미 강의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닉스 만든 사람이 이대로 시연어의 커널 쪽 시연어로 커널 쪽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시연어가 탄생한 거다 얘기를 얼마든지 했거든요 영상으로 이미 그 전 영상이 있다 보니까 저는 증명이 쉬운데 그 다음에 무슨 뭐 인베디드 뭐 어쩌저쩌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 뭐 실시간 OS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막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링크 같은 것도 막 다 올리고 여기 보면 뭐 무슨 뭐 뭐라 그랬지 실시간 뭐 윈도우즈 C는 실시간 OS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가르침을 겁나 이렇게 주길래 그냥 심플하게 그냥 윈도우즈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의하는 RTOS 해가지고 딱 보내니까 그 다음부터 댓글 말 딴 데로 가더라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되게 그런 거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 거 한 20개 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 문서들 원래 개발자는 그래요 실제 회사에서도 누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그 공업 같은 데서 정의 내리는 거나 그거 관련된 그냥 근거자료로 이렇게 메일로 틱 보내면 그 다음부터 조용히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이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척 하기가 되게 힘든 분야거든 근데 이게 초보자들 상대는 얘기가 달라요 아는 척하고 쓱 넘어가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 엄청 많고요 저는 거의 90% 이상 강사가 강사 그럴 거고 그리고 제일 제일 웃긴 게 또 생각해 보세요 그 현업에서 진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개발자들이 지금 몸값 되게 높고 사실 강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돈을 많이 버는데 누가 강사를 해요 뭐 부업으로 조금 할 수는 있을까 실제로 메인으로는 강사를 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이제 이 강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도 잘해야 되는데 현업 개발자들이 말을 잘하는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초보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는 그 화법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유치원을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유치원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아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소비자의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개발 용어로서 그냥 말을 이렇게 괜찮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발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는 완전 다른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발 관련해서 대충대충 얘기할 때는 막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냥 저 기술이 생각보다 잘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엄청난 노력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중이떠중이 강사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 현업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경력 5년 이상의 현업 경력이 있는 강사들로만 구성이 됐잖아요 저야 뭐 17년 됐고 현업에서 그리고 기계연팀장님도 한 십 몇 년 되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계연팀장 애초에 석사까지 따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찬팀장도 5년 이상이 됐죠 그리고 병특 출신이고 옛날부터 사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강사는 웬만하면은 현업 경험이 좀 3년 최소 3년 이상 아무리 서포트하는 강사라도 그런 사람으로 뽑을 생각이기는 해요 근데 더 뽑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퀄리티도 너무 좋고 더 연봉이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 아 역시 강사 퀄리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느끼는 거죠 제가 차라리 기초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비대면에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말도 잘 들어요 제가 할 때 물론 이제 오프라인은 원래 말을 잘 듣고 비대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고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결과 되게 좋죠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중간중간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막 어거지로 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때가 제일 이렇게 결과 안 좋죠 너무 바쁜 분들이 많아 비대면은 현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더 편안하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좀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고 3번 비슷한 커리클럼만 지속적으로 가르치다 하면 노력 안 해요 그러니까 기초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이거 약간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 막 이런 그런 영어 선생님 이런 건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호주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호주에서 와가지고 영어를 꽤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 살았거든 좀 좀 힘들게 산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약간 파이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같은 반이었는데 얘가 처음에 일진이랑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야 그래서 첫날 미쳐가지고 무섭다 역시 상고 애들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쫄았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 친구가 나중에 한 아버지가 그 교회의 그 목자셔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뭐 어떻게 얘가 갱생이 됐는지 그래서 그날 난 처음에 보고 말 안 걸었거든 애들이 좀 이상해 보면 말 안 걷는데 얘가 나중에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먼저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닌 거야 1년 2년 지나니까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가 한 얘기가 정말 얘가 괜찮은 괜찮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얘랑 좀 친해졌는데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호주 호주 호주가 아니고 뭐 이렇게 아무튼 영어를 하는 국가에서 손님이 왔는데 영어 선생님이 나서서 그 사람을 이제 에스코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얘가 이렇게 봤는데 얘가 그거 딱 보더니 아 너무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제가 소비자가 까다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고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굉장히 중학생 수준의 영어 위주로 뭐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영어 강사도 그러니까 강사 아니라 선생님조차도 실력이 떨어지는 거야 대충 대충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엔 왜 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해는 한다니까 뭔가 못하고 그래도 된다고 근데 되는데 근데 그 이상 바라지 말라고 되게 제가 항상 웃긴 게 어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2년 동안 애들이 정말 뭐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주말까지 빡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해온 업적을 그렇게 해서 연봉 5000, 5000, 요새 5500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해온 친구들이 해온 업적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가지고 경력만 연차만 대충 쌓인 수준의 개발자들이 그걸 비하하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나는 졸라 어이없는 거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하고 연차만 쌓인 주제에 무슨 개발자를 욕한다고 2억 개가 얼마나 냉정한데요 못하면은 얄짤 없어요 경력 10년이라도 못하면은 연봉 많이 안 줘요 운 좋아서 그냥 싸바싸바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진짜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왜냐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거 못하면 결국에는 싸움 나요 이런 분야인데 그런다고? 이게 웃긴 거지 노래 못하는 가수들 어떤 매력이 없는 가수들은 결국에는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가수 시장에서도 똑같아요 그 이쪽에서는 못하면은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더 그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냉정한데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커뮤니티 여론이나 이런 거를 애초에 신경도 안 썼던 게 이제 아무리 오히려 그걸 학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여론을 되게 신경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준 개발자들은 과연 피해를 봤을까? 아니에요 매년 연봉이 작년에 비하면 거의 천만원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은 3번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커리큘럼만 지속하는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C언어 이런 거는 한 번 배워놓으면은 그걸로만 계속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큰돈을 못 버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수업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3번처럼 딜레마가 이렇게 생겨요 계속 이렇게 계속 같은 것만 하니까 발전 없이 그렇게 이제 경영 연체만 쌓이는 이런 강사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이 이제 새로운 거 있잖아요 여전히 새로운 기술이 많잖아요 요새 뭐 NFT니 뭐 메타버스니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 관련 강사를 구하려고 그러거든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 게 제가 iOS를 되게 일찍 했어요 iOS 나오자마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북 그 흰둥이 진짜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거 되게 오래된 거를 중고로 구해가지고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 당시에 사가지고 iOS 개발했어요 지금은 느려서 못 쓰는데 그래가지고 iOS 초기에 iOS 개발해가지고 아이폰 중고 구해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iOS 시뮬레이터에 올려가지고 진짜 서버 연동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제가 면접 보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했던 노하우들을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직을 잘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km 만듬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 말고도 딴 데도 여러 개 붙었는데 그래도 1km 만듬 회사가 제일 좋고 그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선택했죠 개발자분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들어간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IOS 관련 제 그 당시에 과외도 좀 부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공부하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IOS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학원들에서 IOS 돈 진짜 최고 돈 줄 테니까 IOS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저한테 막 연락 왔어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 같은 건 없어 무조건 시작한다는 거야 진짜 유명한 교육기관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네 이랬다니까요 아니 검증은 최소 해야지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나는 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좀 짜증이 났어요 그때 근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요 그래서 막 심각한 경우는 그 아무나 이제 막 구해요 구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갖고 커리큘럼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 강의료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말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소비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게 얘기를 할 줄 안 하는지 검증 하나도 없어요 아무나 구해요 그냥 그걸 가르칠 수 있으면 심한 경우에는 이틀 전에 죄송한데 저 그냥 안 할래요 라고 취소하는 캔슬라는 현업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도 잘못이지 사실은 책임감이 없는 거니까요 죄 시작을 하지 말든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수업을 파기하고 아 죄송한데 이 수업이 사라졌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대충대충 그걸 대충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와요 돈이 걸렸으니까 선불을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되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는 건데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름대로 양심 있게 정말 모든 결과를 교육청이 인증하고 막 이렇게 우리 얼마 이상 무조건 받고 있고 작품도 공개하고 상장 받으면 상장도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좀 까다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 현재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개선 안 돼요 개선 안 돼요 절대 개선 안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곳만 계속 피해보는 거죠 잘하면은 잘한다고 현업개발자들이 시비 걸고 그리고 그 현업개발자들 커뮤니티에 있다고 해도 다 현업개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몇 번 고소해가지고 그 IP 추적해가지고 경찰이 알려준 게 한 두 건이 학원이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진짜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억울한 일이 참 많았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업개발자들이 트렌드는 잘 알아도 그걸 전달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2번에서 얘기했죠 잘 가르치는 거 엄연히 다르다고 히딩크가 축구를 잘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감독이나 코칭이나 이런 어떤 간파하는 거 그리고 전달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으니까 이제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뭐 저 축구는 많이 모르지만 뭐 그렇게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괜히 제가 사기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현업 경험도 풍부하고 잘하고 결과를 항상 좋았고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제가 병특하기 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해커예요 해킹팀으로 말만 하면 해킹 쪽에서는 다 아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2년 동안 동네 컴퓨터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재능이 많은 친구였거든 진짜 열의가 대단해서 되게 아무래도 이 친구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했던 친구가 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되게 이때 중반인데 웬만한 전문직보다 돈 훨씬 많이 벌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 근데 딱 정보 올림피아도 문제 푸는 수준까지만 중학생은 가르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그건 미친듯이 빠르게 짜더라고 2년 동안 무슨 주입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얘도 답답하니까 선생님 찾다 찾다 지가 찾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 선생님한테 배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일산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서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기초적인 게 다 무너져 있더라고 그래서 C 언어부터 PHP까지 다 가르치고 이제 제가 그 유명한 학교 입시까지 하고 이제 거기에 합격했다는 소식 딱 듣고 그리고 끝났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거야 2년 동안 도대체 그 컴퓨터하고는 뭘 가르친 거지 기초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를 하는 것도 없고 근본적인 이해도 없고 근데 그걸 제대로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그남부터 일치월장 하더라고요 원래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선생님이 가진 내공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분야고 그것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거나 모든 것을 선생님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 훨씬 까다롭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비싸게 내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격이 맞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냥 그런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스스로에게 내가 좋은 선생님이려면 결과가 항상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항상 다독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막 세계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게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 제가 저희가 이제 졸작을 딱 보면 그 나름대로 유명한 학교 나왔다는 친구들도 이 정도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0%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 갖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짬이 얼만데 내가 나름 17년을 해왔는데 뭔데 나를 지들이 가르치려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막 겸손을 강요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뭐 언제는 뭐 재수 있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거 겸손 그러니까 본인이 겸손한 거는 이해해요 그거 본인의 취향이지만 제발 어떤 무언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한 전문가를 그렇게 공격하진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겸손을 강요하는 거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 나는 억지로 막 유튜브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안 보면 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좋은 결과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인데 자부심 가질만 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곳들에서 자부심 가지잖아 삼성 삼성 우리가 세계 반도체 1위입니다 이거 자부심 가지잖아 어 똑같은 거 아닌가? LG는 가전이다 다 자부심 가지잖아 왜 이런 거는 참교육 만약에 왜 괜히 이렇게 아주 작은 학원에게만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런지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막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진짜 참교육을 하려면 제가 말한 이제 문제점 있는 학원들을 참 참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곳에 대한 관심을 별로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장 고연봉 받는 학원 그것도 고졸들 그렇게 5천 넘게 받게 하고 이런 학원들만 이상하게 더 공격해 이상하잖아 그것도 진짜 웃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더 까다로워 지셔서 좀 공부를 하실 때나 이런 때 좀 이렇게 현실을 명확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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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